어머나 세상에 제목이 왜 이래 무슨 액션 영화 장면이 막 연상됩니다.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액션 영화였으면 좋았으련만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 지난 20일 오전에요. 서울 강북구 미아역의 인근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요.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돌진한 것들로 모자라서 그대로 햄버거 가게까지 굉음을 내면서 질주해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상에. 네네. 검은색 승용차 한 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버스 중앙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철제 난간 뚫고 그대로 철제가 붕 뜨는가 싶더니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지금 옆에 막 사람 놀라는 거 보이시죠. 사고로 인해서 차량 앞부분이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파손이 됐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사게 보세요.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요. 어머나. 어머나. 의자 테이블 다 부서지고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지금 장면이 실내 장면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량은 왜 멈추지 않고 저렇게 돌진을 했던 걸까요. 그거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 차량은 70대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무나 지금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의자 테이블 이런 것까지 다 부서진 사고. 세상에 관련해서요.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지금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주변에 계신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신 분들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붕 지금 차가 날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 그런데 보세요. 걱정되는 게 가게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금 산산조각 박살났단 말이에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다치신 분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진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 외에도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이 운전자인 야 70대 남성만 야 타고 있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따로 급발진 주장은 나오지 않았고 운전자 역시 코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라 회복되는 대로 졸업운전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세상에. 이 사안은 인명피해가 크고 보도 침범 사안으로 보여 운전자 과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70대 고령인 만큼 당장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유족들 내지는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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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